오늘은 친구 집에 가는 날 왜냐면 친구의 생일이래요 그러면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우리 같이 얘기해봐요 새콤 딸기 어때요? 아니아니야 예쁜 꽃은 어때요? 아니아니야 맛난 케이크 어때요? 아니아니야 장난감 자동차 좋아요 오늘은 덕분이 되게 가는 날 왜냐면 할머니 생신이래요 그러면 어떤 선물 하면 좋을까 우리 같이 얘기해봐요 나는 장난감 자동차 좋아하는데 할머니는 예쁜 꽃을 좋아하신대 그럼 어떤 선물 하면 좋을까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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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 선물 그럼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